한진해온이 6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한진해온은 3분기에 영업이익 107억원, 단기순이익 612억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순이익은 올해 1분기 이후 3분기 연속 흑자입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운임하락을 배경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581억원에 비해 81.6% 줄었습니다. 매출액은 1년 전에 비해 8.9% 감소한 1조 9,414억원에 그쳤습니다. 컨테이너 부문은 매출액 1조 7,733억원, 영업이익 20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9.4%, 영업이익은 73.2% 줄었습니다. 벌크 부문은 시황부진으로 266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나 손실폭을 19.4% 줄였습니다. 터미널 사업 등 기타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3% 늘어난 165억원이었습니다. KST뉴스 이근하입니다.